여러분 안녕하세요. 갤럭시 S24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놀라운 인공지능 기능이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삼성 키보드의 인공지능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카카오톡 같은 SNS를 이용할 때 또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간단한 메모를 입력할 때 항상 이용하게 되는 것이 키보드죠.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키보드는 네이버 스마트포드라든지 구글 G보드 같은 여러가지 키보드들이 있는데요. 삼성 키보드에서 최초로 인공지능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일단 메시지 앱을 실행해서 키보드의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메시지 앱 실행합니다. 그 다음 문자 입력하는 곳에 터치를 하게 되면 아래쪽에 키보드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키보드 위쪽에 보면 여러가지 메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갤럭시 S24에서 인공지능 기능은 이렇게 별 표시로 나오면 전부 인공지능 기능이죠. 키보드 상단에 있는 인공지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대화 번역, 문장 스타일, 철자 및 문법 세가지 인공지능 기능이 나오게 되는데요. 대화 번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중고로 스마트폰을 팔려고 올려놨는데요. 구매 연락이 온 분이 외국인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삼성 키보드의 대화 번역 기능을 이용했었는데요. 무리 없이 잘 소통이 돼서 스마트폰을 판매를 했습니다. 실제 써본 결과 대화도 아주 매끄럽게 번역이 되고요. 구글 번역이나 파파고에 비해서 전혀 손색없이 깔끔한 번역이 이루어집니다. 요즘은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는데요. 이 번역 기능 잘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삼성 키보드의 대화 번역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있는 대화 번역이고요. 두 번째는 터치하고 들어가게 되면 상단 메뉴에 나오는 대화 번역,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화 번역부터 해볼게요. 대화 번역 선택하게 되면 한국어를 영어로라고 나오죠. 여러분은 아마 자동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한국어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메시지 창에 있는 모든 내용 중에 외국어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는 거죠. 그 경우는 실시간으로 전송은 할 수는 없고요. 여기 대화 창에 있는 내용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편이 영어로 메시지를 보내볼게요. 상대편이 영어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죠. 이 경우는 메시지 창에 있는 내용을 번역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편에게 외국어로 메시지를 전송을 할 경우에는 이 기능은 이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여기는 별표시 인공지능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번역 기능을 이용을 합니다. 여기 있는 번역 버튼을 누르시면 키보드 상단에 입력창이 나오게 되죠. 지금 여기 앞에 이 N이라고 나와 있죠. 영어죠. 이걸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자동을 영어로 바꿔주죠. 자동은 언어를 자동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도 전부 인식이 되겠죠. 무슨 언어를 쓰던 그것이 전부 영어로 번역이 되는 거죠. 여기에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 N을 한번 터치해 줬더니 메시지 창에 영어로 올라가게 되죠. Yes, hello, nice to meet you 라고 나오죠. 저는 여기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입력했지만 실제 메시지 창에는 영어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전송을 하게 되면 상대편에게는 영어로 전송이 되고요. 제가 쓴 한국어는 그 아래쪽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상대편과 외국어로 대화를 할 때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문자를 이용을 해서 예약을 한다든지 또는 다양한 상황에서 대화를 해야 할 때 이 번역 기능을 이용을 해서 아주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저는 메시지 앱을 이용을 할 때만 보여드렸지만 일반적인 문서 작성을 할 때도 전부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웹에서 검색할 때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에 왔는데요. 검색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입력창 터치하고요. 똑같이 번역 기능을 이용하는 거죠. 텍스트 입력을 하라고 하죠. 요즘 미국에서 텃밭 가꿀 때 한국 호미가 그렇게 인기라고 하죠. 호미를 검색을 해볼까요? 터치하고요. 똑같이 번역기 누르신 다음 한국산 호미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쪽에 바로 코리안 호미라고 들어가죠. 검색합니다. 호미 나오네요. 엄청 많이 나오네요. 실제 외국에서 진짜 인기가 있나 봅니다. 전부 한국산 호미라고 하죠. 요즘은 글로벌한 시대라서 언어의 장벽을 넘을 수 있다면 정보도 빠르게 입수할 수 있어서 남들보다 한 바디라도 앞서 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런 번역기를 이용을 하면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영어로만 보여드렸는데요. 영어 외에 다른 나라 언어들은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설정 들어가신 다음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향상된 인텔리전스라고 있죠. 여기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삼성 키보드라고 나오죠. 삼성 키보드 들어가시게 되면 대화 번역, 문장 스타일 및 문법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대화 번역 들어가시게 되면 번역용 언어팩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언어팩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는 영어와 일본어만 설치되어 있죠. 한국어는 기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외국어는 여기서 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버튼만 누르면 바로 설치가 돼요. 물론 이것은 데이터 비용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용을 하실 때는 와이파이 상태에서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갤럭시 S24의 번역 기능의 장점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운로드 받은 언어팩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자체적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가셨을 때 통신 비용 때문에 비행기 모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트워크를 아예 끄고 이용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럴 때도 이 번역 기능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죠. 그 외의 번역기들은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S24의 인공지능 번역 기능은 자체적으로 전부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문장 스타일이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은 문장 스타일 들어갑니다. 그러면 텍스트를 먼저 입력하라고 하죠. 텍스트부터 입력을 해볼까요. 복잡하게 쓰지 않고 간단하게 지금 어디야 얹어오는데 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인공지능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문장 스타일이라고 있죠. 문장 스타일 선택합니다. 그러면 원본이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스타일로 변형을 해줍니다. 전문적인, 편안한, 소셜, 공손한, 이모지 추가. 이모지 추가는 이모지를 추가해서 문장을 구성해 주는 거죠. 여러가지 스타일들이 있죠. 공손하게 바꾸면 지금 어디 계신지요. 언제쯤 오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공손하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 전문적인을 이용하게 되면 현재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디테일하죠. 그 다음에 상단에서 모두 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확인을 할 수 있죠. 여기서 보시고 마음에 드는 문장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전문적인으로 해볼까요. 적용합니다. 그러면 바로 적용이 되죠. 이 상태에서 전송 버튼 누르면 바로 전송이 됩니다. 이런 메시지 입력을 할 때 지금 어디야 언제와 같이 몇 글자로만 문장을 쓰면 빠르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현재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를 다 쓰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럴 때는 그냥 평서체나 반말투로 바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스타일만 바꿔주시면 긴 문장으로 얼마든지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편한 방법이 되겠어요. 일렐리 타이핑하기 귀찮을 경우에는 이렇게 간편하게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더 간편하게 할 수도 있죠. 번역할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문장 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마이크 버튼이 나와요. 이 마이크 버튼을 이용을 하면 일렐리 타이핑할 필요도 없이 더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마이크 버튼 누르고 입력해 볼게요. 오늘 날씨 좋네. 약속 시간 변경 없는 거지? 그리고 마이크 버튼 다시 누르면 그대로 들어가죠. 이제 인공지능 버튼 누르시고요. 문장 스타일 들어가게 되면 스타일 변경을 해주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약속 시간 변경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약속 시간에 변경 사항이 없으신가요? 실제 적용해서 써도 문제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스타일을 변경을 해줍니다. 공손한으로 변경을 해 볼까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타이핑도 귀찮을 경우에는 그냥 음성으로 바로 입력을 할 수 있으니까 아주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긴 문장도 이렇게 몇 마디의 짧은 문장으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인공지능 버튼 누릅니다. 이번에는 철자 및 문법이죠.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이런 메시지를 많이 주고받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나온 통계 조사에 따르면 상대방 이미지가 달라지는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철자법이 엉망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상대방에게 많이 실망을 한다고 하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소소한 것에서 내 이미지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 전송할 때 이렇게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시고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철자 및 문법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부터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입력을 한 번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틀리는 맞춤법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안되나요?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틀린다고 하시는데요. 이걸 한 번 바꿔보도록 할까요? 인공지능 버튼 누르고요. 철자 및 문법 누릅니다. 그러면 고쳐주겠죠. 도대체 왜 안되나요? 완벽하죠? 띄워쓰기까지 완벽하게 수정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입력을 할 때 이렇게 철자나 문법 검수를 한 번 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실수할 일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이 기능은 문자 이용을 하실 때 꼭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삼성 키보드에 새로 추가된 인공지능 기능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생활에서 가장 활용도 높은 인공지능 기능이니까 잘 익혀두시고 많이 활용해 보세요. 요즘은 전자문서가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문서에 사인이나 도장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은 디지털 사인과 도장을 만들고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문서에 첨부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사인을 만드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펜업이라는 기본 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펜업이라는 앱은 스마트폰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앱이죠. 혹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갤럭시 스토어에서 펜업으로 검색해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갤럭시의 기본 앱이기 때문에 펜업 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펜업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상단에 있는 그리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사이즈를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사이즈는 기본 사이즈 표준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기 시작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인을 할 때 어떤 종류의 펜으로 사인을 할지 위에 나오게 되죠. 여러 가지 펜들이 있는데 사인을 할 때 굵기가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세 번째 펜을 이용하시면 가장 보기가 좋습니다. 네 번째는 연필인데요. 연필을 이용하게 되면 너무 얇게 나와서 사인을 할 때 표시가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세 번째 붓 모양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 펜이 있는 분들은 펜으로 사인을 하셔도 되겠어요. 그 다음 펜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굵기들이 나오게 되죠. 붓 펜, 붓 펜 2, 부드러운 브러쉬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붓 펜 2 정도가 굵기도 적당하고 가장 좋습니다. 붓 펜 2 선택하고요. 한번 그려봅니다. 굵기를 확인을 해보시고 너무 얇을 경우에는 여기 좌측에 있는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굵기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해볼게요. 그 다음 하단에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원래대로 돌린 다음 백지 상태에서 사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비 컴퓨터라고 써볼까요? 이렇게 썼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실 경우에는 지우고 다시 쓰시면 되겠죠. 이거는 한번 만들어 두시면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만드실 때 좀 더 신경 써서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쓴 글씨를 지울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지우개를 선택하고요. 이렇게 지워주시면 쓴 글씨 전부 지울 수 있죠. 그 다음 다시 브러쉬 선택해서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글씨를 전부 썼습니다. 이제 이걸 저장하면 되는데요. 그냥 저장하면 안되고 이 바닥이 전부 뚫린 상태로 저장이 돼야 문서 위에 그대로 얹을 수가 있겠죠. 여기는 하얀 바탕이 그대로 있으면 문서 위에 얹으면 문서가 가려지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실제 문서에 글씨를 쓰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전부 뚫려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서 선택 도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글씨를 충분히 둘러싸주세요. 이렇게 전부 둘러쌉니다. 그 다음 글씨를 터치해서 한번 움직여주세요. 그러면 지금 글씨 이외에 나머지 상태가 전부 비어있죠. 이 상태로 일단 어느정도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펜업 앱에게 이 글씨가 혼자 떨어져 있다는 걸 인식을 시켜줘야만 합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야 이렇게 나머지가 다 뚫린 상태로 저장이 돼요. 그 다음 하단에 있는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이미지로 저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역을 설정을 해주세요. 필요 없는 부분은 없애버리고 글씨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겠죠.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PNG와 JPG 두가지가 있습니다. JPG로 저장하게 되면 배경이 그대로 저장이 되어 하얀색으로 저장이 됩니다. 안되겠죠. 우리는 이 하얀색 배경이 전부 뚫려져 있는 상태로 저장돼야지만 문서에 얹었을 때 실제 사인한 것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PNG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단에서 저장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글씨가 뚫린 상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갤러리에서 문서에 이 사인을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인이 보이죠. 문서는 제가 하나 찍어뒀는데요. 이 문서 열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서 연필 버튼 편집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에 스티커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스티커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스티커 선택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갤러리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이 갤러리 아이콘이 우측 끝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상단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갤러리 아이콘이 보여야 됩니다. 기종에 따라서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 갤러리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플러스라고 나오죠. 플러스 누르세요. 그 다음 우리가 팬업에서 만든 사인 선택합니다. 그러면 글씨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깜빡이죠. 다음 누릅니다. 그리고 스티커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마, 컷아웃, 윤곽선 여러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냥 원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인이 문서 위에 올라와 있죠. 터치해서 쭉 키워옵니다. 변을 잡고 키우면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요. 회전도 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좀 더 키우겠습니다. 그 다음 터치해서 원하는 곳에 배치를 시켜요. 이렇게 간단하게 사인을 추가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저장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문서나 또는 찍은 문서에 이렇게 간단하게 사인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인은 PNG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PC에서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워드 프로세서에 그대로 얹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여기서 저장해 주시면 저장이 되고요. 그 파일을 원하는 사람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전송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도장을 만들어 볼까요? 제가 도장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도장을 만들어 주는 앱도 있고 도장을 그리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실제 도장 같은 효과가 나지가 않죠. 제일 좋은 방법은 실제 도장을 찍고 그것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은 다음 도장만 추출을 해서 저장을 해놨다가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저는 실제 도장으로 전자 도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찍을 때 잘 찍어 두셔야 되겠죠. 이렇게 인주를 묻힌 다음 여기에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을 찍었는데요. 이제 이 도장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실행을 하시고요. 사진 들어가셔서 도장을 찍으실 때 최대한 크게 찍어 주시는 게 좋겠죠. 최대한 크게 찍어야 나중에 문서에 얹을 때 좀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도장 찍으시라고 하면 이렇게 떨어져서 찍으시는데요. 그러면 원본 자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나중에 전자 도장으로 만들었을 때 선명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가까이 대고 깨끗하게 찍어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찍으실 때도 이렇게 삐뚤게 찍으면 도장이 기울어지죠.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되도록이면 도장과 스마트폰이 수평을 이루게 해서 찍어 주셔야 깔끔한 도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갤러리 눌러보시면 이렇게 찍힌 도장이 보이죠.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버리도록 할게요. 하단에 있는 연필 편집 버튼 누르시고요. 코너 부분을 잡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조절을 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도장만 정확하게 선택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저장합니다. 그러면 도장 파일이 저장이 됐어요. 이제 이 도장도 필요 없는 이 하얀색 부분이 전부 뚫려야 실제 문서에 얹었을 때 도장 찍힌 것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이 도장은 우리가 사인한 것처럼 직접 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흰색 배경을 자체적으로 뚫을 수는 없고요. remove.bg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배경을 없애줘야만 합니다. 홈으로 가셔서 인터넷 브라우저 아무거나 여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브라우저 여신 다음 주소창에 remove.bg라고 입력합니다. 하단에 주소가 나가고 있죠. 이 주소 잘 적어 놓으셨다가 도장 만들 때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지금 remove.bg 사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이트는 무료로 배경을 없애주는 사이트가 되겠어요. 회원 가입도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미지 배경을 없앨 수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 업로드라고 있죠. 이미지 업로드 터치하시면 아래쪽에서 어디서 이미지를 가져올지 물어보죠. 갤러리 선택하고요. 지금 우리가 만든 도장 선택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미지에서 배경을 없애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경을 없애줬는데요. 문제는 바깥에 있는 배경은 없어졌는데 안쪽에 있는 배경이 없어지지 않았죠. 우리는 이 안쪽에 있는 배경도 없애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갤러리에서 이미지를 약간 보정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갤러리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연필 버튼 편집 누르시고요. 그 다음 하단에서 동그라미가 3개 겹쳐있는 후보종 버튼 누릅니다. 필터죠. 여기서 필터를 일단 적용을 할 텐데요. 필터를 넘겨보시면 밝은이라고 있어요. 밝은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흰색은 더욱 하얗게 바뀌고 붉은색은 좀 더 붉게 바뀝니다. 그래서 확실히 구분을 지워주는 거죠. 그 다음 다시 필터 우측에 있는 색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밝기로 들어가셔서 밝기를 좀 더 높여주세요. 그 다음 대비로 갑니다. 대비도 높여줍니다. 그러면 하얀색과 붉은색이 좀 더 대비가 되게 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서 명료도를 올려줍니다. 그러면 좀 더 선명하게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저장해 줍니다. 그러면 좀 더 구분이 확실하게 되게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remove.bg에서 불러드립니다. 기존에 잘못 나온 것은 상단에 있는 휴지통 눌러서 없애고요. 업로드 이미지 눌러서 갤러리 들어가신 다음 다시 수정한 도장 파일 선택합니다. 그러면 안쪽도 깔끔하게 뚫리게 될 거예요. 보시게 되면 바깥쪽도 격자무늬가 있고요. 안쪽에도 격자무늬가 나오게 됩니다. 완전히 안쪽과 바깥쪽이 하얀색은 전부 뚫린 거예요. 이 상태가 돼야지만 여러분이 문서에 얹었을 때 이 안쪽도 전부 문서가 비치게 되겠죠. 이제 아래쪽에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좀 더 해상도가 높은 hd로 다운로드 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죠. 그냥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파일 한 개를 다운로드 했다고 나오죠. 이제 갤러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문서로 갑니다. 그리고 연필 편집 버튼 누르시고요. 사인을 얹었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도장을 얹으시면 됩니다. 스티커 선택하시고 스티커 선택합니다. 그 다음 갤러리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플러스 누르시고요. 지금 우리가 만든 배경이 뚫린 도장 있죠. 이거 선택할게요. 그 다음 다음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스타일 나오죠. 원본으로 할게요. 완료합니다. 그 다음 사이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코너를 잡고 키워줄게요. 그 다음 터치해서 원하는 곳에 얹어줍니다. 보시게 되면 완벽하게 도장 이외의 부분은 전부 뚫려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도장인 거죠. 배경이 전부 채워져 있으면 아래쪽에 글씨가 안보이기 때문에 도장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얹어주시면 실제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 같은 완벽한 도장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로 온 사진 또는 이미지로 찍은 사진에 사인과 도장을 첨부를 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만약 PDF에 도장이나 사인을 첨부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경우에는 갤러리에서 할 수 없고 삼성 노트에서 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디지털 사인과 디지털 도장은 만들어놨죠. 삼성 노트에 가서 불러오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삼성 노트 실행합니다. 그 다음 하단에서 새로운 파일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새로운 빈 도화지가 나와요. 이미 PDF로 작성이 된 것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냥 얹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사진을 찍어서 PDF로 변환해서 줘야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앞서 제가 문서를 사진을 찍어놨죠. 그 사진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 얹어주시면 돼요. 상단에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이미지 누릅니다. 그리고 갤러리로 들어가서 문서 파일 선택한 다음 완료합니다. 그러면 문서가 삼성 노트로 들어오게 되죠. 이제 여기에 사인과 도장을 얹어주면 되겠죠. 다시 플러스 누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미지 선택하시고요. 갤러리로 들어가신 다음 사인과 도장 가져오시면 되겠죠. 사인부터 가져와 볼까요. 사인 선택합니다. 완료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인이 들어왔죠. 사인을 이 위에 얹으면 그대로 들어가요. 사이즈 코너를 잡고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으시면 돼요. 만약 이렇게 얹었는데 사인이 자꾸 왼쪽으로 가서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이미지를 선택하면 위쪽에 메뉴가 나와요. 우측에 있는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텍스트와 연동 해제 선택을 해주셔야 텍스트를 잡고 내가 원하는 곳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글씨를 얹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 도장도 얹어볼까요. 또 플러스 누르시고요. 이미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갤러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장 이미지 선택하시고요. 똑같이 완료합니다. 또 도장 들어왔네요. 코너 잡고 사이즈 조절해서 원하는 곳에 얹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PDF 파일에 도장과 사인을 첨부를 할 수가 있죠. 이제 이것을 PDF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파일로 저장 들어갑니다. 그러면 PDF 파일 또는 Microsoft Word 파일, 이미지 파일, 파워포인트 파일 다 저장을 할 수 있죠. 여러분이 보내보자 하는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PDF로 저장하게 되면 이 전체 문서가 PDF로 저장이 되겠죠. 이렇게 이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이동하는 중에도 얼마든지 문서에 사인하고 도장을 넣고 PDF로 저장을 한다거나 또는 이미지로 저장해서 상대편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전송을 할 수 있겠죠. 복잡하게 여러가지 앱들 이용을 하시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스마트폰의 기본 앱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나는 소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알림 소리인데요. 꼭 필요하지만 너무 자주 울려서 신경 쓰이는 알림 설정과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알림이 오게 되면 알림 소리가 나게 되죠. 알림을 어디서 열어보시죠? 지금 이렇게 알림 소리가 울렸죠? 상단을 아래로 쓸어내리게 되면 알림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 알림을 이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알림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화살표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전체 알림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그 알림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그 알림을 보낸 앱이 실행되고 그 앱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알림 중에 필요 없는 알림이 있을 경우 그 알림만 지울 수가 있죠. 알림 지우는 것은 해당 알림 터치해서 좌측으로 밀어주면 그 알림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해당 알림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알림 끄기, 설정, 완료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알림 끄기를 주게 되면 이 앱에서 오는 알림은 이제 울리지 않게 돼요. 스마트폰 이용하시다가 알림 소리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꼭 받아야 하는 알림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알림이 올 때마다 필요 없는 알림은 그때그때 꺼주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필요 없는 알림들은 울리지 않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알림이 올 때마다 해당 알림 설정을 그때그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해당 앱 명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알림 허용 버튼이 나오죠. 이 알림을 끄게 되면 이 앱에서 오는 알림은 이제 울리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은 소리와 진동을 허용할 건지 무음으로 할 건지 두 개 중에 선택할 수가 있죠. 알림은 받고 싶지만 무음으로 놓고 싶어요. 그럴 때는 무음으로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소리와 진동을 허용할 거예요. 그러면 소리와 진동 허용해 주시고요. 이렇게 허용하게 되면 알림 방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팝업이죠. 팝업이 허용됨인데요. 허용 안됨 하면 팝업이 아예 나오지가 않겠죠. 알림 소리는 울리게 되지만 팝업은 뜨지가 않습니다. 알림이 오게 되면 팝업이 뜨는데 그걸 아예 없앨 수 있죠.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에서 다른 작업들을 하는 도중에 알림이 오면 해당 작업을 종료하고 다시 그 알림이 온 앱을 확인하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동시에 화면을 분할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보는 도중에 알림이 왔어요. 유튜브는 계속 보면서 알림도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알림 창을 내리신 다음 해당 알림을 터치해서 기다립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분할이 되죠. 여기에 놔 볼게요. 그러면 화면이 두 개로 분할이 되어 위쪽은 그대로 유튜브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쪽은 그 알림이 온 앱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알림이 온 앱 위에 보면 바가 나오죠. 이 바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되면 이렇게 팝업으로 띄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유튜브를 보신다거나 또는 음악을 듣던 도중에도 그게 끊어지지 않고 동시에 두 가지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팝업된 창을 닫을 때는 상단 바를 터치하시고요. X 누르시면 팝업창이 닫히게 되겠죠. 다시 터치하고 내린 다음 이번에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아래로 끌어내리면 아래 창을 열 수 있고요. 중앙으로 가져가면 팝업창으로 바로 뜨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팝업창으로 바로 뜨게 되죠. 알림 창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필요 없는 알림들은 한 번씩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알림들이 전부 메모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필요 없는 알림들 이렇게 많이 두지 마시고요. 전부 확인한 다음 아래쪽에 있는 지우기 버튼을 눌러서 열려있는 알림 창을 전부 닫아주도록 하세요. 지우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림 창 전부 닫히게 되겠죠. 내려보시면 두 개밖에 남지 않았죠. 하나는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 하나는 최근 알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알림을 내리면 여기에 알림 설정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기본 설정만 할 수 있고요. 제대로 설정을 하시려면 설정에 들어가서 알림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보면 설정 있죠. 설정 누릅니다. 그 다음 알림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앱마다 알림을 받을지 안 받을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앱 알림 선택을 하시면 앱별로 알림을 받을지 전부 여기에 체크를 할 수가 있죠. 필요 없는 알림은 전부 꺼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잠금 화면 알림인데요. 여러 사람과 같이 테이블이나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스마트폰을 이렇게 잠금 상태로 놔뒀는데 알림이 울리게 되면 잠금 상태에서도 알림이 뜨죠. 그러면 내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알림을 전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알림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으니까 안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는 잠금 상태 알림 설정으로 알림을 꺼줄 수가 있습니다. 잠금 화면 알림 선택합니다. 지금은 잠금 화면 알림을 사용 안 함으로 해놨죠. 이걸 사용 함으로 주게 되면 알림 내용을 표시할 수 있고요. 알림 내용 숨기기 할 수도 있습니다. 알림이 온 것은 알아야 되지만 내용은 표시하기 싫어요. 그럴 때는 알림 내용 숨기기에 체크하시면 알림이 왔다는 표시는 잠금 화면서도 뜨지만 내용은 나오지 않겠죠. 이게 더 낫겠죠. 잠금 화면 설정은 꼭 해놓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고급 설정인데요. 고급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이용하시다가 반드시 경험한 경우일 텐데요. 알림 소리가 띵동 하고 울렸어요. 그런데 알림 창을 내려보면 아무데서도 알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뭘까요? 굉장히 찝찝하죠. 이럴 때 내 스마트폰에 온 알림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알림 기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알림 기록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알림이 울렸는지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관련 알림은 이렇게 알림 창을 내리더라도 나오지 않죠. 알림 창을 내렸을 때 나오는 알림 표시는 시스템 내용들은 나오지 않고 앱에서 온 알림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시스템 알림은 알림 기록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혹시나 내 스마트폰이 해킹을 당했다거나 하면 그 내용들은 알림 기록에는 보이지만 알림 창을 내렸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왠지 좀 찝찝하시다 하실 때는 알림이 울리고 난 다음 알림 기록에 들어오셔서 어떤 알림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알림 기록은 당연히 사용 중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거 꺼져 있는 분들 꼭 켜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스마트폰 상단에 보시면 아이콘들이 많이 나와 있죠. 지금 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알림을 전부 지워서 알림 아이콘이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 알림이 많이 올라와 있죠. 여기 있는 알림 아이콘이 스마트폰 반을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뭔지 궁금해 하신 분들 계신데요. 이게 전부 알림 표시가 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이 알림 아이콘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설정에서 또 알림으로 들어오셔서 고급 설정 들어가시게 되면 제일 위에 알림 아이콘 표시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최근 3개의 알림, 알림 개수만 표시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죠. 상단에 여러 개의 알림 아이콘이 나오는 게 싫으실 경우 알림 아이콘 표시를 선택하시고요. 알림 개수만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1로 바뀌었죠. 한 개의 알림만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렇게 내려서 알림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시드 때도 없이 울리는 알림을 설정하는 방법과 알림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알림 설정을 본인에게 맞게 설정하셔서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갤럭시 S24의 다양한 인공지능 기능이 많은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기능이 이미지 편집 기능입니다. 이번 시간은 갤럭시 S24의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내 마음대로 지우고 만들고 편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갤러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갤러리에서 사진을 열어볼 텐데요. 요즘 갤럭시 S24의 놀라운 인공지능 기능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김영철씨가 궁예 역할을 한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 궁예가 끼고 있는 이 안대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슈죠. 실제 되는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궁예 이미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태조 왕건 드라마 중에 한 장면에서 캡쳐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 안대 부분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안대를 없애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연필 편집 버튼 선택하고요. 그 다음 좌측에서 인공지능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동하거나 삭제할 대상을 선택하거나 테두리를 따라 그리라고 하죠. 선택할 부분을 터치하고 기다리면 자동으로 선택될 수도 있는데 제대로 선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원하는 물체의 주위를 터치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펜으로 하겠고요. 여러분은 손으로 해도 되겠죠. 펜으로 여기 있는 안대 주변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안대만 선택을 해주게 되겠죠. 이때 여기 선택된 안대를 터치해서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옆으로 일단 움직여 놓고요. 여기서 지우개 버튼을 눌러서 이 안대를 지웁니다. 그러면 원래 안대가 있던 자리는 격자무늬로 빈 공간이라는 표시가 나오죠. 이때 아래쪽에 있는 생성 버튼을 눌러서 이 부분을 메꿔줍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전부 분석을 해서 이 비어있는 공간에 어떤 이미지가 들어갈지를 유추한 다음 메꿔주죠. 어때요? 완벽하죠? 대단합니다. 인공지능 기능이 이 정도로 발전을 했어요. 왼쪽 눈을 참고로 해서 유추한 다음 오른쪽 눈을 생성을 해주는 거죠. 자 원본과 비교를 해볼까요? 원본 보기 자 어때요? 거의 감쪽같이 변형이 됐죠?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기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완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다른 파일로 저장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파일로 저장 누르신 다음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해상도가 낮은 이미지일 경우 현재 해상도를 유지하거나 또는 해상도를 개선할 수 있어요. 해상도를 개선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미지 해상도보다 좀 더 높은 해상도를 만들어줘요. 완전히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겠지만 원본 이미지와 비교해보면 많은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해상도가 낮을 경우에는 해상도 개선 기능을 이용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좀 더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은 킬빌이라는 외국 영화에 나오는 이런 안대도 제가 한번 지워봤는데요. 이런 안대도 완벽하게 지워집니다. 지금 궁예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변이 머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지워진 걸 수도 있는데 이런 머리카락도 있고 옆에 여러가지가 있는 경우에는 잘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도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주위를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대가 선택이 됐죠. 안대를 터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안대만 떨어졌네요. 지우개로 누릅니다. 그러면 이 공간은 비어있는 공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생성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완벽하죠? 원본 보기와 비교를 해보면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배우가 다릴 한나인데요. 원래 안대를 하지 않은 이미지와 비교를 해보면 똑같아요. 대단합니다. 인공지능이 이 정도로 발전을 했어요. 이번에도 다릴 한나의 이미지인데요. 이번에는 안대를 하긴 했는데 얼굴이 어떻죠? 약간 비스듬하게 찍혀있죠. 정면으로 된 얼굴은 눈을 그대로 참고해서 복제하기가 쉽지만 이렇게 얼굴이 옆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은 눈 모양을 참고하더라도 그대로 합성을 할 수가 없죠. 얼굴이 비슷한 모양대로 눈도 약간은 돌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될지 한번 해 볼게요. 아래쪽에서 펜 선택하고요. 그 다음 인공지능 버튼을 누른 다음 안대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대를 선택합니다. 안대 선택이 됐죠? 터치한 다음 잠시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 움직이고 여기 있는 지우개 버튼을 눌러서 지웠습니다. 여기 빈 공간이 되어 있죠? 이제 생성해 볼게요. 자 됐죠? 자 어때요? 대단합니다. 저는 이걸 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앞서 본 궁예의 이미지는 머리카락도 없고 정면을 보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저도 포토샵 작업 같은 것을 하다보면 눈 한쪽을 복사해서 다른 쪽에 붙여서 이미지를 합성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얼굴은 합성하려면 굉장히 어렵죠.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복잡한 반면 인공지능은 정말 간단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서양 사람의 특징인 눈이 움푹 들어간 모양 때문에 이쪽 눈썹 모양과 이쪽 눈썹 모양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도 완벽하게 표현이 됐죠? 원본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마치 안대한 것이 가짜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대단해요. 인공지능이 이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얼굴을 이 정도로 만들어 준다면 일반적인 풍경은 굉장히 쉽게 인공지능이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이런 옷 뒤에 글씨들이 있는 경우 이런 것도 간단하게 지워줄 수 있겠죠? 똑같이 연필 버튼 누르고요. 인공지능 버튼 누른 다음 이 글씨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두리를 둘러싸서 선택을 했죠? 그 다음 터치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조금 움직여 볼게요. 그 다음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면 글씨를 여기에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생성을 하게 되면 위에 있던 빈 공간은 채워지고요. 아래에 글씨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를 지우는 거죠. 그 다음 여기에 생성을 누르게 되면 이 이미지를 그대로 메꿔주게 됩니다. 감쪽같이 없어졌죠? 원본보기 버튼을 누르면 원래 있던 글씨와 없어진 상태 구분이 안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줄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이렇게 거리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큰 이미지도 지우고 배경을 그대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 볼게요. 연필 버튼 누르시고요. 인공지능 누릅니다. 그 다음 선택하겠습니다. 적당히 둘러싸도 알아서 이렇게 구역을 잡아주기 때문에 정교하게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사람 다리 사이에 코트가 보이는데 이 부분이 뒷배경하고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제외가 되어버렸죠?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포함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죠. 한계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선택이 됐어요. 그 다음 터치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옆으로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빈 공간을 메꿔주고 여기에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이 되겠죠. 생성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감쪽같이 없어졌죠? 원본 보기 해 볼까요? 사람이 여기 서 있었는데 옆으로 옮겨졌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돌 틈새도 그대로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미지를 후보정하고 합성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얼마 전에 동물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라쿤이 이렇게 나무에 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귀엽죠? 이 사진이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 잡고 싶은데 바로 잡게 되면 사진이 좀 크롭될 수밖에 없죠. 크롭하지 않고 주위를 다 살려내고 싶습니다. 그 작업을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아래쪽에서 연필 버튼 누르고요. 이 뒤쪽이 약간 삐뚤어져 보이죠? 약간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버튼 또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앞서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미지를 움직이거나 또는 지웠었는데요. 그 이미지 아래에 보시면 회전 각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슬라이드를 터치해서 움직이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돌려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 빈 공간을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메꿀까요? 또 생성 버튼을 이용해서 메꿔주는 거죠. 생성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원본의 이미지와 지금 회전시킨 이미지가 거의 구별이 안 가요. 원본 보기 해볼게요. 회전이 되면서 비어있던 공간들을 인공지능이 전부 메꿔줬네요. 완벽하게 메꿔주죠? 이거는 원본인지 아니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깔끔하게 메꿔줍니다. 이 회전 기능은 정말 대단해요. 아무래도 이 중간에 있는 물체를 아예 지우거나 움직이는 것보다는 가장자리나 코너 부분에 약간 비어있는 공간을 메꾸는 게 인공지능으로는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물도 좀 더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좀 더 퀄리티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좀 더 여러 가지를 해볼게요. 여기 있는 소화전을 지워버리고요. 그 소화전 대신에 다른 이미지에 있는 사진을 가져와서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화전부터 지워야겠죠? 편집 버튼 누르시고요. 인공지능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둘러싸야 되겠죠? 이렇게 둘러쌉니다. 소화전을 둘러쌌죠? 그 다음 터치하고 잠시 기다리면 소화전 움직일 수가 있네요. 이렇게 움직여 놓을게요. 그러면 소화전이 약간 우측 코너로 붙었죠? 그 다음 이쪽에 다른 이미지를 얹을 거예요. 일단 생성부터 할게요. 그러면 빈 공간이 완벽하게 메꿔졌죠? 이제 이 빈 공간에 다른 이미지를 가져와서 얹을게요. 완료 일단 하시고요. 인공지능 버튼 한 번 더 누릅니다. 그 다음 상단을 보시면 플러스라고 있어요. 이 플러스를 누르시게 되면 갤러리에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추가합니다.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했어요. 갤러리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영역 자동 맞춤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금방 한 인공지능과 동일한 기능이에요. 이렇게 추가할 이미지를 테두리를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동으로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완료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이미지가 올라오게 되죠?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요. 그 다음 사이즈를 조절을 할게요. 코너 잡고 사이즈를 줄입니다. 배치를 시킵니다. 이러면 두 개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합성을 할 수 있죠? 터치합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갤러리 안에서 다양한 이미지 합성과 편집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인공지능 기능이 두세 달 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계속 여러 사람이 사용하고 업데이트가 되면서 기능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정교하고 제대로 된 기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는 점점 더 발전하겠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기종은 갤럭시 S24 기종인데요. 23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원을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마트폰에 잠자고 있는 사진들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셔서 인공지능의 미래를 체험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의 연락처를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스마트폰의 연락처를 백업하거나 수정할 경우 간편하게 네이버 주소록에서 백업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연락처의 백업과 수정, 복원을 가장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연락처의 기본적인 백업은 전화앱 들어가신 다음 우측 상단에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연락처 관리로 들어가신 다음 여기서 연락처를 내보내고 가져올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연락처를 내보내면 CSV 파일로 내보내지고 그 파일을 다시 또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백업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내보내게 되면 다른 곳에서 열어보려면 그 파일을 전송을 해야 되고 또 CSV 파일을 열 수 있는 곳에서 열어봐야 되는데 복잡합니다. 제일 간편하게 연락처를 백업하는 방법은 네이버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앱은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네이버 계정도 있으셔야 되겠죠. 네이버 앱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 좌측 상단 줄세계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내 도구라고 있고요. 여기서 주소록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저는 백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소록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죠. 여기에 내가 직접 주소록을 입력할 수도 있죠. 우측에 있는 사람 아이콘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직접 성과 이름, 모바일 전화번호, 일반 전화번호, 이메일, 추가 정보 입력 버튼을 누르고 회사 소속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해놓을 수 있죠. 이렇게 네이버 주소록에서 만들어 놓은 주소는 스마트폰으로 동기화해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스마트폰과 PC에서 네이버에만 접속하게 되면 전부 확인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저장을 할 수 있죠. 간편하게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를 네이버 주소록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주소록에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 줄세계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면 폰 연락처 업로드라고 있습니다. 이 폰 연락처 업로드를 누르시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를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로 연락처에서 저장하고 전송하고 할 필요 없이 네이버에서 스마트폰 연락처를 알아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폰 연락처 업로드하기 우측에 있는 리프레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연락처 액세스 허용하겠냐고 물어보죠. 허용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내 연락처를 가져오게 됩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가 지금 네이버로 들어와 있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연락처의 전화번호라든지 관련된 정보도 전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도 바로 통화나 문자를 할 수가 있죠. 문자 버튼 누르면 바로 스마트폰 문자 앱이 실행되면서 바로 문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주소록에 있는 이 연락처들을 편집할 수 있죠. 편집 체크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연락처만 선택한 다음 그 연락처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연락처는 네이버 주소록에서 간단하게 삭제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연락처를 네이버 주소록으로 올릴 수 있고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 네이버 주소록에서 필요 없는 연락처를 삭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를 할 수도 있죠. 이 상태에서 추가 버튼 누른 다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름과 전화번호, 메일 주소 또는 프로필 사진 같은 것들을 등록을 한 다음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새 연락처에 이효리 010-98765432로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체크 누릅니다. 그러면 이효리가 등록이 됐죠? 이렇게 주소록에 초과가 돼 있죠? 이제 이 전체 주소를 다시 스마트폰으로 보내보도록 할게요. 이 주소록 상태에서 우측 상단 줄세계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폰 연락처 다운로드 합니다. 그러면 이 주소록이 스마트폰으로 저장이 되게 돼요. 폰 연락처 다운로드 합니다. 그러면 전체 연락처가 V카드 형식으로 기기에 다운로드 된다고 나오죠? V카드로 저장된 주소록 저장 표준 규격은 애플이라든지 구글, 스마트폰, PC 가리지 않고 전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폰 연락처 다운로드하기 옆에 다운로드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파일을 다운로드 하겠냐고 물어보죠? 네이버 언더바 컨택 이라는 파일로 다운된다고 하죠? 이 제목을 기억해 놓으셔야 나중에 찾을 수가 있죠? 잘 기억해 놓도록 합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를 시작한다고 하죠? 전부 다운로드가 끝나게 되면 이제 그 파일을 찾아서 스마트폰 연락처에서 복원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홈 버튼 누르고요. 지금 내려받은 파일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그것은 삼성 넷파일 앱을 이용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넷파일 실행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새로 추가된 파일에 1분 전에 하나를 다운받았다고 나오죠? 이게 바로 연락처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 파일을 연락처에서 복원하면 되겠죠? 전화기 앱 누르고요.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신 다음 연락처 관리 들어갑니다. 이제 연락처 가져오기로 들어가서 지금 내려받은 파일을 가져오시면 되는 겁니다. 연락처 가져오기 선택합니다. 어디서 가져올지 선택하라고 하죠? 휴대전화나 클라우드 저장 공간 선택하시고요. 연락처 파일 선택에서 내장 저장 공간을 선택하시고 다운로드 폴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내려받은 네이버 컨택트 파일을 볼 수가 있죠? 해당 파일 선택한 다음 완료합니다. 그러면 From To 라고 나오죠? 연락처 파일을 가져오는데 어디로 가져올지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휴대폰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휴대폰 선택을 하시면 아래쪽에 가져오기 버튼이 나오게 되고요. 이 가져오기 버튼 누르시면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로 해당 연락처들이 전부 들어오게 됩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연락처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지금 네이버에서 내려받은 연락처들이 스마트폰에 들어오게 되죠? 여기 보시면 제가 네이버에서 추가한 이유리라는 연락처도 여기 들어와 있죠? 이렇게 스마트폰과 PC 가리지 않고 네이버에만 접속할 수 있으면 연락처를 백업할 수 있고 다시 내려받아서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에 네이버 앱을 이용해서 연락처를 올리고 내려받았는데요. 이것은 PC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네이버에서 주소록에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앱 실행하시고 좌측 상단 줄색의 버튼 누르신 다음 내 도구에서 주소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락처들 전부 나오죠? 여기서 수정하고자 하는 연락처를 터치하시고요. 상단에 있는 연필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네이버 주소록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들의 여러가지 내용들을 추가를 할 수 있죠? 메일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아래쪽 추가 정보 입력 버튼 누르시고 네이버 아이디라든지 생일, 기념일, 회사, 소속, 부서, 직책, 주소,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 그 다음 메모까지 전부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한 내용들은 스마트폰에 연락처를 내려받았을 때 스마트폰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전부 추가하셨으면 체크 누르시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PC에서 주소록을 확인하고 추가하고 수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C에서 네이버 웨일 실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로그인합니다. 이때 스마트폰으로 접속한 네이버 계정과 동일한 계정을 이용하셔야 되겠죠? 네이버 주소록은 서비스가 종료됐기 때문에 PC에서 네이버 주소록으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서비스 목록에 네이버 주소록이 나오지 않아요. 네이버 주소록을 PC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네이버 주소록이라고 검색창에 직접 입력을 해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contact.naver.com이라는 네이버 주소록이 나오게 되죠?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봤던 주소록 그대로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대신 PC에서 네이버 주소록을 이용할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주소록을 올려받는다든지 또는 내려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되지가 않죠? 그것은 해당 스마트폰에서만 이용하게 되겠고요. PC에서는 주소록 추가나 수정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록 수정하는 방법은 해당 연락처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수정이라고 있죠? 수정 클릭합니다. 그러면 주소록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여기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고요. 추가를 할 경우에는 좌측에 있는 연락처 추가를 이용해서 연락처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PC에서는 수정과 추가만 이용할 수 있고요. 이제 이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을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린 대로 해당 스마트폰에서 내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계정을 이용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주소록을 관리하는 가장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